어떤 간증 4, 3, 2, 3 간증을 설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축도와 중복이도 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 3, 2, 3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중복이도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을 보면 하니 아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간증 4, 3, 2, 3 설교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무준 손으로 안쏘여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다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님을 명하느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사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혼 소송이 해결될지어다 다시 가정이 화목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또한 부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다툼이 회복될지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또한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교롯 문제가 해결될지다. 교롯 문제가 해결될지다. 각종 또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 문제마다 주님 함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놓는 자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다. 나사도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잠시 후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놓지시기 바랍니다. 나사로 예수님을 명하느니 지금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놓은 자는 지금 나사로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 치유될지어다. 나사로 치유될지어다. 오장육부에 암이 걸려있는 모든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로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혈암 환자가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혈암 혓바닥에 암이 있는 자가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나사로 깨끗게 치유될지어다. 나사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어서 깨끗게 해결낳게 해 주시옵소서. 저번보다 많이 났어요 암병 떠나갈지어다 나살에서 떠나가라 이 더러운 거 떠나갈지어다 주님 피문드손 안사에서 십자가 보이므로 퍽퍽슨 쏟았어 이 혈암으로 고통받는 자 깨끗이 치염을 받을지어다 나살에서 깨끗이 치염을 받을지어다 에스피에스피에스피 혈암의 모든 우둘투둘한 부분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에스피에스피에스피 배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췌장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각종 암병은 다 치유될지다 혈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근종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또한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암이 치유될지다 저혈암이 치유될지다 고질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망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군대기신이 떠나갈지다 초상저주기신이 떠나갈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대행성 무릎관절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각종 모든 질병마다 아토스피비염이 치유될지다 SBSBS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변비가 치유될지다 피부 모등염증이 치유될지다 깨끗게 지금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SBSBS 주님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SBSBS 혈압 환자가 많이 지금 99% 낫습니다 다음 주에는 완전히 낫겠어요 기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SBSBS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 혀 혀 혀에 암이 있는 분이 처음 기도할 때는 한 3분의 1 반달쯤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지금 낫는데 다음 주에는 왕취 되겠어요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면은 어떤가증 밑에다가 답글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가증 4,3,2